미딱 미딱 뭐? 슬서운 이야기 사일런트는 망단이 좋다고 강화해서 쓰고 다녔었다 저 흘러가고 있어 네 전혀 있으므로 저는 공동이 많아 슬서운 이야기 아마도 도움이 많이 할 수 없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이 많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의 공동이 많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었을 때 작업도구 맹독 맹독사 수후깡 이 깔개가 맘에 들어요? 이건 타는게 아니에요 락아블린 락아블린 퍼펙트 네 철곤이 과연 과연 아 아 이족 그램닌한테 니킥 때리는 사일런트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약버거 걸어도 올걸 그냥 막내 이엔금 커피 베개 이엔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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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션 밸류가 왜이래 3불로? 주인이 죽었습니다 주인공이야 니오가 살려준다지만 쟤는 누가 살려주는거야 주인이 죽었다 주인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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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생 집중 이잔성 뚱땡이 뚱땡 와 가차에서 뚱땡이 두개 나왔는데 이거 좋은건가요? 아 미친 뚱땡이 픽업이냐 개많이 나오네 진짜 아니 뭐 뚱땡이 안나올데가 없어 이씨 으아아아 살려주세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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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지황참님 힝지황참님 이럴거면은 우션도 빨리 먹었어야했다 뭐지? 노가리야 잔상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 오유키 사일런트 어째서 저런 카드만 나 오는 것이지 여기도 뚱땡이 저기도 뚱땡이 그저 뚱땡이 그저 뚱땡이 예 엠쥬 건무슨 웰컴 투더 뚱땡이 월드 폭탄 폭탄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이었다 봄 봄의 봄 봄 봄 봄 봄 스킬인데? 대이옷금 정동자동인형의 피를 빨아먹는 유기물 고개걸려죽은 무기물 저열먹을사람 어디 공중재비없나 드로 진짜 안나오네 뭐지? 완전히 정신나간 스네코 sn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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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위 sn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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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workers 궁합 ลGrand 대 km 신 백 그리고 연금으로 피 채워야 되는데 피가 안 깎여서 쓸모가 없네 최대 체력 올려줘요 낭독 닌닌 닌자 깜짝이 닌자가 나타나서 나 죽였다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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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신성 돈 많다 히히 우물을 얻어보세요 첨탑의 히히 우물들은 매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석재 달력이 있다 만주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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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신성 아니 회사에서 돈과 수명을 맞바꾸는 연금술 나는 지금 바로씨에게 목숨을 주는 것인가? 네 목숨은 내것이다 음 맛있네요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전략가 왠전 있는데 전략가 쓸만하지 않을까 근데 드로 진짜 한장도 안주네 오게 채비 다들 어디에 있는거야 연연연연연연 이게 아프네 쟤 왜 단타만 침 연타도 치네 미안 연 연막탄좀 치워라 힐을 못하잖아 엔들리스 에고니 엔들리스 에고니 아 아 아 아 아 아 수리검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흔 여섯 개월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 악몽 깜빡했네 이런 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 스위치 땐 마우스 올리면 유물 먼지도 나왔는데 다들 스위치를 잊어버린 거야 악몽 속매 드가자 그쏘 스토리라인님 57개 월 구독 감사합니다 악몽 총매 해야되는데 디펙트 위치 디펙트 위치 트윙 티펙트 위치 멍청한 과도자 같으니 어 총매다 어 건무다 촉촉해요 하힘인 하힘은 그 자 크흠 타자 이게 다 드로 없어서 그래 뭔데 미친게임이 드로 안주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개 억울하네 진짜 야 내가 드로 나온거 안집은 것도 아니고 제비고개 하나도 안져놓고 쓰레기 게임 진정해야해 진정해야해 헉 둘 둘 셋 셋 첨탑이 나한테 준게 뭔데 아 진짜 쓰레김 드롭는 사일런트가 뭘 할 수 있죠 우린 할 수 있는게 없다 밥콘이나 가져와라 밥콘이나 가져와라 밥콘이나 가져와라 밥콘이나 엄청 넣을 수가 없 sim 밥콘이나 가져와라 밥콘이나 찾은 거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약화 걸렸는데 공격력 2 올라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위험했다. 난 죽음을 겨봐본 적이 없네. 진짜 드롭으니까 숨이 트러브 막히네. 수미터 벌레. 제작 개어빠야. 드로우 줬으면 이겼을 거 아냐.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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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화. 약화. 남겨둘 걸 그랬네. 제발. 유령 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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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인마 대호연 즐겁게 플레이해줘 아이 들어오는거 진짜 개어카야 이 쓰레기 힘깎은 사일런트 디펙트는 좋겠다 히만 깎여서 어? 지민이 대호연 대호연 공격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집이 깎이면 더 큰 문제다 밀...집 어? 어? 제비가 맞겠지? 아닌가 발놀림이 맞나 아 내 추억네 아 알만해 개치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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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된다고? 아이 근데 드로 진짜 쓰레기 고개도 안좋아 제비도 안좋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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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almost 조금 으악 으으으으으으으 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운발겜 쉽지 않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